Jerry O of CEO 나이스, 나이스 야, 나이스 네, 현재 상황 이번에는 제가 골을 넣어보겠습니다 제가 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엔 제가 더 패드합니다. 네! 사쿠터 시작됐습니다. 아우 나잇! 아우 나잇! 아우 이거 재밌다. 담념 체험이네. 아우 팀킬! 네 그러세요! 아 뭐야! 아 이따가 골목에서 한 번 만나야겠네. 우리 친구들. 현대 스코어 4대4입니다. 어 그 분 어디가셨지? 오 1만 선수! 어 몇 살이에요? 하여튼 잘 생긴 사람 좋아하네. 아 여기 여기 오셨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서른둘둘 됐습니다. 서른둘이에요? 오 동안이신데? 키가 몇이에요? 키가 몇이예요? 키야 다시 찾으세요. 1, 2, 3 오 잘하시네. 이 축구를 한다는 거는 겸손했네요. 오 뭐야? 와 와! 네 이겨내세요. 이겨내세요. 그 정도는 괜찮아요. 헤딩도 하는데 뭐 괜찮아요. 1, 2, 3 네 이겨내세요. 피나는 거 아니면 괜찮아요. 이거 아웃 아닌가요? 네 과열 네 과열되고 있어요. 네 과열되고 있어요.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오 엄청 잘하신다. 엄청 치열하네. 오 됩니까? 자 한골 넣었으면 좋겠는데. 네 네 네 네 과연? 네 네 어렵는 볼. 네 경기 종료됐습니다. 아무 소리가 안 들어요. 얘 얘 오세요. 야 여기 봐 여기 봐. 내가 이렇게 해주는 거. 우리 언니께 자생해요. 너무 섬세하죠? 아 너무 아파. 아 괜찮아요. 여기 피어싱 없어졌는데 어떻게 하실까요? 피어싱 사줘야 돼요. 없어졌어요. 아 왜 이렇게 하는 건가. 알겠습니다. 가사 경기 시작됐습니다. 현재 스코어 4대4 동점이에요. 준환 수 debt Ihji Koou стран 1 strengths 1 뷔 haya ants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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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5대4 용병영입을 엄청 잘했네요 제가 그쵸 칭찬해주세요. 아무도 안해주시나요? 칭찬해주세요 나이스 아우 갑니다 슨자 몸 좋네 아우 아우 어 하하하하 오우 뭐죠? 그 소녀는 뭐죠? 볼 서유를 확실히 어 또 치열해 몇 명이랑 싸우시는 거예요? 네 압박을 굉장히 잘하는 판나 코리아 맞죠? 어 뭐야? 네 이겨내세요 그 정도는 일상이죠? 아 나이스! 현대 스코어 6대 4 2분 10초 남은 상황입니다 네 급할 필요가 없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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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너무 웃기게 넘어진 거 아니야? 너무 철부닥 넘어졌는데? 어디가서 밀리지 않으잖아 거의 내동댕이 쳐졌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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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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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어! 7대 6 다시 앞서갑니다 네 자, 이대로 버텨주면 정말 좋을텐데요 정보순 선수는 생각 없죠 제 실력은 골샷을 골샷 고독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7대 7인가요? 네 자, 골든골이 될 것 같아요 현대스코어 7대 7 네, 기다리면 돼요 오케이 어... 네 공놓고 골대까지 들어가셨어요 네, 공 가져가주셔야 됩니다 으흐흐흐 네 선방 과연 네 자 네, 천천히 한골 자 이쪽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과연 안 돼요! 버티세요! 버티세요! 자, 마지막! 한 번 더! 한 번 더 기회! 오! 파울! 저분이요? 저분 은퇴한 선수 네 네 네 7대 8 스코어는 40초 아, 스코어는 40초 남은 시간은 40초 아, 스코어는 40초 아, 스코어는 40초 아! 아, 저를 보고 하신 건 아니죠? 저, 저 시끄러워요 아, 네 네 이제 시간 끄는 전 장군 네, 전략 왕이시거든요 항상 전략이 있으세요 네 네 10초 남았습니다 자, 시간 끄세요 네 네 실수만 안 하면 돼요 좋아요, 이제 패스 나이스 7대 9 저희 용병기 해냅니다 아, 푸른 타치 어, 경기 종료됐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재밌었어요? 네 너무 잘하시던데 아, 잠시 퇴근퇴근 아, 괜찮아요 주성주성 입기 시작했는데 아, 이제 퇴근해야죠 몸이 아주 좋네, 아주 좋네 직구가 몸발리 엄청 잘했고 아, 진짜 무게도에서 받았다 보니까 인지 흔들어 우와 너무 재밌었어요 아, 저게 더 재미나 있고 응 선출을 하시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선출을 했으니까 좀 자부심 있게 가볍게 얘기해줄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 두 끌 안 넣었으면 졌어 1대1 같은 경기는 저희가 졌고 그래도 경기는 저희가 이겨서 난 기분 좋게 서로 우승부를 끝났지 않았습니다 별거 네 저기 살아계십니까? 네 아, 오늘 1대1 할 때 갑자기 몸 안 푼 상태에서 너무 힘써서 다리가 좀 풀린 상태에서 경기를 뛰었더니 최고였어요, 처음에 1대1 그렇게 잘할 줄 몰랐습니다 네, 저도 몰랐습니다 와, 오늘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지금까지 공 차면서 가장 힘들었고 아, 이거 진짜 질 수도 있겠다라는 유협을 느꼈던 경기였는데 감독님 오늘쯤 어떠셨나요? 부살이라는 게 사실 6대1 경기잖아요 근데 저희는 오늘 3대3, 4대4 경기를 했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 저희 교체 인원도 없어서 그쵸 우리 순자님이랑 너무 고생하셔가지고 너무 힘드시니까 밑 하나 계속 벗으시고 바지 벗으시고 그 정도로 여기서 땀의 열정이 끊어지도록 너무 열심히 했는데 하여튼 재밌는 경기 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열심히 뛰긴 했는데 상대판도 너무 열심히 뛰시더라고 근데 저도 할 만큼 한다 했는데 이제 이제 상대편이 힘이 너무 세니까 제가 힘이 밀리더라고요 원래 힘이 잘 안 밀리는 스타일인데 그래가지고 제가 살짝 뒷머리를 살짝 퉁 하긴 했지만 살짝 설레서면 진흑이란 별명을 얻게 됐어요 철푸덕 철푸덕 해서 2단급자 2단급 안 누르셨는데 경기 중에 뭐 이렇게 하나씩 벗으시던 괜찮아요? 너무 더워서 봤었어요 아 너무 더웠어요 재밌었어요 드리브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상대팀분들도 3대1시더라고요 아 근데 진짜 상대편 남성분들 잘하는 남성분들 마지막 볼 주인공이 또 진흑씨 오늘 해설위원님 해설 좀 하셨나요? 해설 안 했어 첫 끈터 때 사실 깜빡하고 그냥 관전만 했어요 무상 여행 특급을 여기서 찾고 있더라고요 살짝 꽃이 날리는 분을 찾아가지고 엉덩이를 계속 보시더라고요 아까 사실 1대1부터 봤어요 공을 여기다 넣었는데 약간 엉덩이가 살짝 없으시더라고요 엉덩이로 볼을 지키는 엉덩이로 볼을 지키는 남자 좋아합니다 네 이메일 신청해주세요 또 다음 홍성풍쌍할 경기도 있으니깐요 계속해서 우리 골샤씨 전세계 홍성풍쌍 1위를 지켜가는 모습을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즐거웠어요 신나게 고 성실경이 부드럽게 얘기해 의식하지 말라고 저기 엉덩이 나 전부 의식하고 있어 지금 그냥 하던대로 하겠어요 하던대로 해 골대전 도전 신나게 골샤! 호 몬 야 이 남자한테 tattoo 얼굴을 빌어요 진짜 아 같이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 ? 네 팔 전 길가요? 별 빛이 내린다 빨리 발목이 남고 싶어요 한 달? 4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금방 가겠죠? 네. 금벌 가방 가방. 어머 저기 또 서늘에 가는 분이 계시네. 아유 역시. 최고 최고.